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인 분들은 좀 많이 좀 경계에 좀 긴장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좀 상황이 최근에 좀 여러 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방송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이시카와 현에 7 이상의 대지진이 날 수가 있다 그런 경고 방송을 했고 일본인 분들은 잘 아시죠 그만큼 최근에 지금 보시면 그 방송이 꼭 맞춰진 것처럼 보시면은 왜냐하면 최근에 이시카와 현에서 계속 지진이 났었죠 지금 벌써 이시카와 현에서 9월 17일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시카와 4번 났죠 지금 3.1, 3.6, 3.4, 5.2 지금 4번 났습니다 계속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시카와 현 과거에도 물론 최근에 계속 이시카와 지금 9월 15일에도 이시카와 현 2.6이죠 지금 일본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와카야마 현에서 계속 지금 최근에 와카야마, 와카야마죠 계속해서 와카야마 현에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구조선 단층대를 통해서 계속 움직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오늘도 지금 9월 17일 날 후쿠시마에서 4.4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 가지고 지금 안 좋은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도 보시면은 여기 수추안 루조우스 루시엔 여기 루조우스 루시엔 같은 경우는 6.0의 강진이면서 어제의 일입니다 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해서 여기가 위치가 굉장히 애매한 게 뭐냐면 이 루조우스 루시엔 같은 경우는 산샤때마가 멀지가 않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충칭 보이시죠 위치가 굉장히 지금 좀 애매한 위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는 충칭입니다 북쪽으로는 충칭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꾸이죠 그 다음에 남서쪽으로는 윗난이죠 제가 하나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지진이 난 것이 여기 지금 수추안 루조우스 루시엔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북쪽으로는 북쪽으로는 충칭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이제 입구이죠 그 다음에 남서쪽으로는 이제 윗난이 있죠 윗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이빈스가 있습니다 우리 항상 수추안 상 얘기를 할 때 그 이빈스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그널을 보이면서 산샤때마가도 멀지가 않고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 지금 나고 있는 이 신장 쪽의 지진은 뭐 기존의 지진이라고 우리가 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수추안 쪽에 굉장히 과거의 수추안성 대지진도 있었고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일본으로 넘어와서 보시면은요 일본에 계속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지금 후쿠시마도 있지만 이시카와 현의 이 지진 최근에 얼마 전에 니시노시마 화산도 폭발했었죠 그 다음에 이오지마도 폭발했다는 게 어저께 보고가 됐고요 이오지마, 니시노시마라든지 그 다음에 니시노시마 섬 폭발에 의해서 이번에 1600km 분화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조그마한 섬이 생겼는데 그 근처에서도 또 폭발이 있었다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일본에 얼마 전에도 보시면은 저기 6.2의 강진이 있었죠 이 도카이 쪽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 동남의 쪽 이쪽이 6.2인데 이게 이바라키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10일 이내에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난다 이바라키연의 법칙 이바라키연의 앞바다에서 강진이 났을 때 지금 관동 대지진이 100주년이 됐습니다 항상 10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큰 대지진에 대한 일본은 그런 염려들이 여러 가지 있죠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시카와 지금 말씀드린 이시카와 지진은 일본 정부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경고를 하는 방송을 한 이유가 뭐냐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이 과거의 지진을 보면은 이게 2007년도에 이시카와 노도반도에서 똑같은 지진이 있었어요 강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이 니가타 GS라는 곳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요 여기 이시카와죠 여기 이시카와에서 여기는 6.7년도 나오지만 노도반도 여기 6.1번에서 6.9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3월 25일 이 당시에도 사망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그 당시에 174채의 가옥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다친 사람도 170명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이시카와 바로 옆에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가시와자키 라고 나오는데 이게 그 실제 일본에서는 6.8입니다 이게 지금 가시와자키가 가시와자키 가리아 원전이 있는 곳입니다 가시와자키 이 당시에 이 지진이 6.8에 지진에 의해서 일본은 6.8로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지진이 11명이 됐고 중경상이 1957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시와자키 가리아 원전에 또 화재가 발생했었고요 이 당시에 7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왔었어요 태풍 4호하고 연결돼가지고 태풍에 의해서 호우가 비가 많이 오니까 지반이 약해졌을 거 아닙니까 지반이 약해져가지고 토사재해 산사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대지진과의 어떠한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경고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그 시기를 보시면 비슷한 시기입니다 비슷한 지역이고요 이시카와하고 그 다음에 오도반도고 그 다음에 가시와자키 내가 다 쥐했습니다 쥐했을 다음에 또 여기는 효고현입니다 효고현 미쿤인데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효고현 이 효고현 말씀드렸죠 한신 아와지 대지진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그 효고현에 또 지진이 6.8이 났었죠 따라서 우리가 최근에도 효고현에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주목해 본 건 이 당시에 이 바누아뚜에서 바누아뚜에서 계속 지진이 있습니다 이 바누아뚜에서요 이 당시에 이 바누아뚜에서 이 비슷한 시기에 계속해가지고 지금 강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누아뚜 지역 물론 뉴질랜드도 있고요 이 바누아뚜 지역에서의 이러한 강진들 비슷한 시기 3월 25일 그 이시카와 지진 이 노도반도의 지진과 똑같은 그날 같은 날 3월 25일날 또 바누아뚜에서의 지진이 있었고요 계속해가지고 지금 바누아뚜 지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뉴질랜드도 물론 뉴질랜드 케르마덱도 있죠 비슷한 시기 휴지적이는 휴지네 항상 비슷한 휴지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지금 일본 정부에서도 지금 공식적인 발표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 일본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커스를 지금 일본 분들한테 일본에 계시는 일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방송은요 지금 일본 분들은 지금 물론 태풍 14호 찬투 때문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지만 지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좀 걱정을 지금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엘로스턴 미국의 엘로스턴 폭발 얘기가 여러 번 나오고 있고 무슨 얘기냐면 브레고리 수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대지진과 연관성 8월 29일 날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에트나 화산도 폭발했었죠 여러 가지로 니시노시마 또 수와노세지마도 얼마 전에 폭발했죠 그 다음에 이오지마도 폭발했고요 니시노시마 이오지마 다 그 근처 도쿄에서 멀지가 않습니다 다 오가사와라지에도 다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저에서 뭔가 큰 어떠한 소용돌이가 있다는 것 이오지마 같은 경우는 자위대에도 주둔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오지마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그 대폭발에 대한 그러한 그 경고가 그 유럽에서 유럽의 영국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러 번 경고가 있었던 그 이오지마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오지마 과거의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 뭐 그것도 있지만 이 지진과 화산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이오지마는 굉장히 그 화산과 지진 폭발의 지진 발생과의 연관성이 도화선 역할을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금 일본인 분들은 일본인 분들은 당분간 계속해가지고 지금 그 일본 기상청의 방송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특히 관동지역 관동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최근에 관동지역에 많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바라키한이라든지 지바현적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좀 일본 기상청의 지진 뉴스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